큐의 뒤를 많이 들었죠. 커브를 이용하겠다. 가볍게 짧아지는. 아, 스트록 정말 잘했습니다. 네, 멋지네요. 명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제 5대4. 4점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길이 막혔어요. 얇게 치면서 내공을 짧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맞세타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어지는 공.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리버스로 어떻게 그려보는 수밖에는 다른 길을. 보이질 않네요. 아니면 장장단으로 가서 바로 올라오게 하든가 아니면 장장단장 리버스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점은 쓰리쿠션으로 바로 보겠다. 이런 당점입니다. 아, 이걸. 와, 맞춰내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잘 쳐요. 신정주 선수는 지금 SK 렌터칼을 상대로 한 세트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무패군요. 다섯 세트를 전부 이겼습니다. 싸istically, 요렇게 패한 적이 없어요. 통กacy nearby 가드 사용하고도 다시 샀습니다.